지난 강좌에서 비디오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오의 속도만 따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오디오도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의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만들고 오디오 효과를 적용하여 사운드톤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일반적인 속도로 플레이되는 배경음악과 저희 프리미어 프로 강좌에서 엔딩 부분에 사용하는 멘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 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A1 트랙과 A2 트랙에 배치한 오디오 클립을 함께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스피드의 50%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오디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운드 클립의 길이가 두 배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목소리 속도가 두 배 느려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합니다. 이번에는 오디오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오디오 클립이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스피드의 200%를 입력하고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를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오디오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운드 클립의 길이가 두 배 더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목소리 속도가 두 배 빠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나 소리에 에코가 포함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재생되는 소리에 에코가 들어간 이유는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를 체크하여 오디오의 피치를 유지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를 체크하였을 때와 체크를 해제하였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오디오 클립이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의 체크를 해제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에코가 사라진 좀 더 선명한 톤의 빠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 오디오에 효과를 적용하여 좀 더 듣기 좋은 오디오 사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7을 눌러 이펙트 패널을 엽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효과 검색란을 클릭한 후 피치를 입력합니다. 피치 쉬프터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한 클립으로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한 후 A1 트랙에서 목소리 사운드 클립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O를 눌러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을 엽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추가된 피치 쉬프터 효과에서 인디비주얼 버레미러스의 확장 버튼을 클릭한 후 트랜스포스 레이셔의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둥근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A1 트랙에 있는 솔로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A1 트랙에 있는 소리만 들리도록 활성화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두 개 더 빠른 속도의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운드에 비해 좀 더 차분하고 듣기 편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A1 트랙에 있는 활성화된 노란색 솔로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다시 비활성화합니다. 이번에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A1 트랙에 있는 뮤트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A1 트랙에 있는 소리만 들리지 않도록 활성화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A2 트랙에 배치한 배경 음악만 들어봅니다. 목소리 편집과 같은 방법으로 배경 음악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A2 트랙에서 배경 음악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추가된 피치 쉬프터 효과에서 인디비주얼 포레미러스의 확장 버튼을 클릭한 후 트랜스포스 레이셔의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둥근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두 배 더 빠른 속도의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운드에 비해 좀 더 차분하고 듣기 편안한 배경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A1 트랙에 있는 활성화된 민트 그린색 뮤트 트랙 아이콘을 클릭해 다시 비활성화합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합니다. 속도만 빠르게 조절했을 때는 마치 소프라노처럼 높은 톤의 소리들이 피치 쉬프터 효과를 적용하고 옵션을 변경해 준 후 메조 소프라노처럼 차분하고 편안한 톤으로 바뀐 상태로 플레이 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클립 없이 사운드 클립만 갖고 있는 예제를 사용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오와 사운드가 합체된 클립에서 사운드 클립의 속도만 어떻게 따로 조절할까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비디오 앤 오디오 시퀀스 탭을 클릭합니다. 클립을 클릭하면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함께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하면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트랙의 빈 공간을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을 분리해서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 클립을 클릭해 오디오 클립만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R을 누릅니다.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스피드에 20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비디오 클립의 길이는 그대로이고 오디오 클립만 두 배 더 빨라져 클립의 전체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비디오는 원래 속도로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디오는 두 배 빠른 속도로 플레이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의 속도만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하고 오디오 효과를 적용하여 사운드 톤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